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이상구 강사입니다 올해 24년 7은 국제정치학 7급 어 기출문제에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뭐 출제되는거 보고 좀 기분이 좋았는데 항상 그 좀 취업 나올 때마다 국제정책은 조금 더 제가 기장하는 편인데 문제가 뭐가 나온다 볼 때 올해는 좀 그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구요 간단하게 총평 말씀드리고 문제서를 드리고 또 공부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을 좀 드리면 예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론 이슈 11개 균형을 맞췄구요 외교사가 세문항 그래서 어 작년에 비해서는 이슈가 줄고 이론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요한건 아니지만은 어 이론 파트도 어 중요시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가진 될 것 같구요 이론 파트에서는 많이 나왔더라구요 월츠 목연수 미어시 등등 인데 예 그렇죠 그 아마 처음 본 사람 거의 없는데 몰아포 측은 처음 나왔죠 몰아포 측에 자유주의적 정보관주의 어 는 처음 출제가 되었고 제가 통합이론 파트에 자세히 아마도 자세히 정리를 해놓은 그런 아 학자 여서 매년 한 번씩 정도 새로운 분이 출제됐는데 어렵게 올해는 좀 덜 어렵게 체계에서 잘 다루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것 덜 어려웠을 것 생각이 됩니다 이슈 파트는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나토 뭐 등등 인데 어 시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시진핑 양안관계 러시아 아센 브릭스 등이구요 유럽 2개 개관론 출제 개관론은 암기를 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기관론이 거의 안나오는데요 유럽에 하도 많이 나와서 기관론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 드렸었고 기관론 쉽게 나왔습니다마는 그 다음 해외 직접투자 문제가 어 예전에 한번 나오고 처음 나왔는데 FDI 해외 직접투자 개념 이런거 제가 해외 직접투자 이론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잘 들었으면 쉽게 봐줬을 텐데요 그래서 M&A형 뭐 그린필드형 이런 말은 저 잘 모를 수 있는데 답은 좀 쉽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년과 유사한 점 인데요 소소한 디테일을 묻는 문항이 있더라 국제법은 좀 덜 하는데 국제정책은 연떠 바꿔치기 뭐 사람 바꿔치기 이런 것을 좀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도 보니까 그 마케벨리나 칸트였던가 하여튼 칸트의 생애 그렇게 있었던가 아무튼 언제적 사람이냐 이것을 좀 알았으면 쉽게 맞출법한 문제가 아까 이따 보시면 있을거고 있을거고 그래 동서도 기본조약 어떻게 하네 기본조약 체결 연도 지정학자의 국적 라첼의 국적이 독일인가 아닌가 를 물어봤죠 미국의 동남아 우호 협력주의와 가입 연도가 언제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또 이슈파트에 나와 있는 모든 연도들을 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전면적으로 중난도로 출제가 되었구요 이론 이슈 이해 암기 시사 기출 등이 적절하고 조화롭게 배치되었다 그래서 작년은 좀 앞쪽은 너무 쉽고 뒤쪽은 좀 너무 어렵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아마 학생들과 수험생들의 반응을 어디에선가 청취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디테일 했었고 올해는 좀 신경을 많이 쓰신 느낌이 들어요 정말 조화롭고 균형 있게 정말 문제를 정말 강사보기에 정말 잘 내셨습니다 교수님 세상에 좀 들었고 그래서 문제를 잘 내시는 것 같다 이렇게만 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좀 이런 문제들이 잘 분포가 되어 있고 약간의 디테일 들어가고 정말 판타스틱하게 되셨어요 오래처럼 내셔야 돼요 오래처럼 내셔야지 변별력이 없지도 않거든요 이런 것들 이렇게 되셔도 없지 않아요 이 정도로 좀 잘 보시고 유사하게 출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신지 모르겠지만 보신다면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적 무전무상태 월츠 권력 극대화 안보 극대화죠 미어샤이머 권력 극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토끼 논점이구요 목연소 전통적 현실주의와 월츠의 신현실 모두 국가의 단일성 조거수님의 단일성 통합성 사실은 같은 말로 보이시는데요 보통 주 통합 그러는데 통합성의 단일성 통합성 같은 말입니다 국내적인 특수성을 무시한다 국내 정치는 안보도 통합성이기 때문에 목연소의 전통 현실주의는 주로 귀납적으로 접근하나 이건 19세기 유럽 협조체제를 연구하신 거에요 사례를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연역적 접근법을 취한다 체제가 뭐고 구조가 뭐고 그래서 현실은 어떠하고 이런 식의 논리구조죠 그렇습니다 간단한 건데 어떤 그 이론이죠 이론 자체에 대한 지식이죠 이론 자체에 대한 지식도 메타이론이라고 하죠 메타이론도 간단하지만 나오는 거 나올 수가 있죠 귀납적 연역적 뭐 그냥 쉬운 이야기지만 아주 안 본 사람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런 개념들도 놓치지 마라 책에다 했으니까 말씀드리고 신고전현실주의는 신현실주의의 구조결정식을 비판하며 그렇습니다 구조가 결정하지 않죠 개인이나 국가사회관계 등에 대한 연구를 복원한다 매개변수죠 개인, 지도자의 인식, 국가사회관계 또 국가의 기본적인 선호나 성향 세 가지가 3대 매개변수인데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집톱기, 쉬운 문제입니다 집톱기는 저는 기출문제를 집톱기라고 합니다 퍼트넘 양면게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간의 협상에 있어서 협상국 간의 윈셋의 교집합이 작을수록 이게 합의가능 영역이죠 합의가능 영역이 작을수록 당연히 합의에 도달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국가간의 행동패턴을 설명하기에 있어서 국내 변수와 국제변수의 연계성을 전제한다 일면 게임, 일면 게임, 이면 게임이죠 왈츠의 국제체제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왈츠이론은 구조결정론인데 조이론은 협상자가 어떤 전략을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약소국이 협상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결정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크기가 작은 윈셋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협상에 유리하고 협상력을 강화시켜서 협상에 대해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이것도 집토끼의 쉬운 논점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제가 보니까 2번과 3번은 처음 낸 것 같긴 한데 처음 냈는데 쉬운 논점들로 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르간스키의 세력전이론인데요 국제체제에서 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와 인식을 같이하지만 국제체제가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지배국 중심의 국가 간 위계적 층위와 피라미드 조직으로 구성된다고 주하는 점에서 현실주의와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위계체제이죠 여기서는 신현실주의라고 써지면 더 좋겠는데 또는 왈츠의 현실주의라고 써지면 더 좋았겠죠 지배국은 국제체제의 근본적인 행동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국제의 질서를 형성하고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국제공공제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세력전이 가는 요인은 현존 질서에 대한 중견국과 약소국의 만족 여부가 중요하며 아니겠죠 강대국이죠 강대국의 만족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강대국의 잠재적인 수준 잠재적 힘, 부상 속도, 지배국과 친밀성 등이 전쟁 발발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을 한다 뭐 이건 어려운 논점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강대국에 대한 이야기죠 강대국과 지배국과는 체력전의 전쟁이기 때문에 두 차례 세계대전 시기에 발생한 영국과 독일의 충돌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으로부터 지배국 지위를 획득한 미국 현재 미중 간 갈등 관계 등을 설명하는데 적절하다 4번에 이제 오간스키 이론을 갖고 보면 애매하다 볼 수가 있죠 오간스키는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세력전의를 말했단 말이죠 여긴 지금 2차 대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잘 그어보시면 오르간스키 이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르간스키 이론을 이런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이지 이거 오르간스키 이야기가 아니고 출제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저는 이게 출제자가 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맞는 문장이죠 이걸 볼 수가 있죠 2차 대전 이후에 이게 미국으로 패권 교체를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르간스키 1차 대전이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3번과 4번 사이에서 조금 갈등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으면 쉬웠겠죠 아니 강대국에 도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웠는데 4번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맞췄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초대손님이 어서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안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실주의는 항구적인 안보 불안 문제를 강조 국제체제가 아나키이기 때문입니다 구성주의는 무정부성의 성격이 국가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해진다고 주장 그래서 뭐 전쟁상태일 수도 있고 뭐 협력상태일 수도 있겠죠 희년실주의는 평화안정 날성에 국제제도가 미칭한 중요성을 부인한다 이건 제도의 효과성 제도의 효과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적 제도주의는 현실주의의 과정을 모두 거부하고 아니죠 국가가 주통합 체제가 무정부 상태 전부 다 인정하잖아요 제도가 국가 사이의 안보 경제 위험을 완화하는 협력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4번도 뭐 집톱기 쉬운 문제로 보입니다 자 국제협력 옳지 않은 것은 구성주의는 국가들이 가치관과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협력이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패권안정론 국제협력 혜택을 누리면서 그 유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패권이 존재할 때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올슨의 공공제적 패권안정론에 가까운 진술입니다 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제도를 통해서 국제협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당연한 이야기에서 설명할 게 없습니다 현실주의는 국가들이 상대적 이득이 아니라 절대적 이득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뭐 당연히 상대적 이득 때문에 협력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집톱기 쉬운 문제입니다 국제정치 사상가 여기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보였는데요 논리는 대체로 공부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언제적 이야기지 언제적 사람인지 이것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루소 전쟁상태란 이게 보니까 책이라기보다는 산문집, 논문집 이렇게 검색하게 나오더라구요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무정무적인 체제라고 자연상태죠 자연상태가 폭력적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정보가 없는 자연상태를 마케벨리는 마케벨리는 군주론에서 30년 전 전교전쟁을 체험하고 마케벨리는 30년 전쟁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험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케벨리의 이론보다는 마케벨리의 이론은 맞거든요 이론은 맞는데 생애가 틀렸어요 생애의 선호 순수감 교우티우스는 전쟁의 평화의 법에서 유럽 협조체제 붕괴 직후에 이전에 살았다 이분은 19세기 이전 사람이에요 연도는 해설이 제사나 쓴게 읽어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이하다 이건 이게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쪽 사상과 사상을 전공하지 않은 교수님들이 들어가셔서 아마 그렇게 단순하게 되신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책에 제가 생애에 적어놨잖아요 빡세다가 그런 것을 이제 언제적 사람이 유심히 안 봤으면 조금 어렵겠다 제가 들었어요 칸트 영호평허에서 이성적인 인간과 공화정 국가연합에 의한 영호평허 주장했다 그랬는데 영호평허에 대해서는 3원 3 결정조항이 공화정 1 국가연합 2 3결정조항 언급이 없거든요 세계시민법의 지배를 말하잖아요 인간이 이성적 인간은 맞아요 이성적 인간도 맞고 그래서 리허버는 영호평허는 1 2 3결정조항 말하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틀릴 것 같고 여기는 칸트의 영호평허 전반적인 전반적인 이야기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런 식의 스타일은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사람이 언제 살았는가를 알아야 되는 문제는 제가 또 처음 봤는데요 상식이라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자 좀 자세히 써놨으니 읽어보시고 해설지를 잘 읽어보세요 내년 대입하실 분들은 자 구조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를 구조주의라고 하는데요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가장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고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식민지의 금융자본을 수출하는 제국주의 정책을 실행한다고 제국주의 정책을 실행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도 보시면 레닌하고 홉슨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 필연적인 게 제국주의다 그 올해 시험이 좀 특징으로 보여지는 게 이렇게 책을 좀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책을 달고 그래서 틀르기는 안 됐는데 근거를 주기 위해서 책을 쓴 걸로 보여지는데 내년을 대비하실 때는 책도 주식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벌러스타인은 국제체제의 무정무성이 좋아여 군대 세계체제가 15세기 유럽에서 본격 시작했고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국제체제 무정무성은요 상부구조로 보자면 상부구조가 위계체제입니다 무정부가 아니에요 위계체제여서 이것도 좀 틀리게 본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는 16세기죠 15세기 아니고 16세기에 유럽에서 시작해서 19세기 말에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종석이로는 남미의 저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 맞고요 저발전된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수출주도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출전략을 다른 나라 관계를 단절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굳이 말한다면 수입대체산업화죠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초기 라울프레비시가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걸 틀어서 낸 것 같긴 합니다 수입대체산업화 전략하고 바꿔 가지고 그람시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지배층의 해계머니가 작동하여 지배층을 역사블록 지배층을 역사블록 역사블록 역사블록에 해계머니가 작동하여 피지배층의 동의를 가져오는 영역이다 그렇습니다 해계머니는 피지배층의 동의에 기초한 어떤 지배체제를 말하기도 하고 그 동의를 유도하는 이데올로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네 국제기구가 많이 나왔네요 마르크스주의는 국제기구가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 지구적 확장과 공과를 추진한다고 설명을 한다 즉 선진국의 이익추구수단 정확히 중심부죠 중심부의 이익추구수단 이렇게 봅니다 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기구가 국가를 간에 거래비용을 줄이고 정보를 제공하며 기대 보수를 최대함으로써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그렇죠 국제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잖아요 현실주의는 국제기구가 국가를 간에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며 작동하는 제도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해 얻는 이익은 국가마다 동일하다고 주장을 한다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에 사실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미어차이메가 이야기했었죠 현존 권력관계 현존 권력관계 단순한 반영물이라고 했는데 현존 권력관계 단순한 반영물 그 대목을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굳이 틀려가진 않고 국제기구를 통해 얻는 이익은 국가마다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아마 상대적 이득가설을 염두에 두고 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통해 이득이 국가마다 다를 수가 있죠 따라서 제도를 통한 기구를 통해 협력이 어렵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하다고 단정한 부분 이 대목이 저는 틀리게 생각이 좀 되고요 구성주의는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 규칙의 행위자 정의하고 정의하고 확산시켜 주셨다고 정한다 기본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답은 상대적 이득 이야기 생각하시면 뭐 어려워 보지는 않습니다 9번 늘 나오는 집톱기입니다 리스본 2007년 마스트리트 92년 암세력 98년 단일 우정 86년 니스 2000년 인가요 그래서 이건 채택과 발효 연도를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크게 틀리지 않겠지만 아 넘어갔구나 9번 보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크게 이게 M&A형 하고요 그린필드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처음 나온 논점인데요 해외시장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를 인수합병에서 기존 존재회사 인수합병 M&A가 무엇인지 알면은 많이 들어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국에서 노동을 직접 고용하고 투자유치국 정부에 세금을 지불하고 투자유치국의 시장의 경쟁에 직접 지연을 끼친다 이것은 뭐 자유주의에서 언급하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적어놓은 것 같고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자 주식 배당 등 투자 이익의 획득 목적으로 하는 투자 이것은 간접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가 아니고 그죠 간접 투자 여러분도 하고 있는 간접 투자 그린필드형 FDI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와 생산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그린필드형 개념 챙겨두시고 답은 뭐 제가 보기엔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직접 투자 오랜만에 다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나토 나토 드디어 나왔는데요 나토 냉전 정식 후 나토의 전폐 여부와 미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으나 대량 살상위 확산과 테러진 등 안보 문제의 발생이 나토의 존속과 역할을 확대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위협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90년대 발칸방도 위기 시 나토는 외부 군사 개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러시아의 반대 속에 바르세바 조약 속했던 대다수 동의로 국가들을 순차적으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나토가 왜 나오겠습니까 지금 나토 가입 여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사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고 출제가 된 거에요 나토의 힘 조항은 집단 안보조항 제5조 워싱턴 제5조 인데요 워싱턴 제5조 특정 회원국이 보장 공격을 받을 경우에 다른 회원들은 지역 내 안보 유지와 복구를 위해서 공격 당한 회원국을 도와줘야 되는 의무를 지낸다 원조 의무죠 방어 동맹 조약입니다 공격을 당했을 때 원조 의무가 있죠 제2차 세계대전 후 구수련 주도에 바르세바 조약계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창설되었다 이거 연도를 물어봤잖아요 나토가 49년 바르세바 조약계국가 거기 대응해서 55년 5월 14일에 만들어줬죠 여러분들 항상 암기하는 그런 쉬운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나토가 나왔으니 나토 관련 신전략 개념 이라든지 나토의 팽창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번지겠죠 나토를 전반적으로 바삭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역통합유론조 모나포 측의 자유주의적 전부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 유론은 설명한 책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상구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회원국 정부는 합리적으로 행위한다고 인식 전부관주의 가요 현실주의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 정치 과정을 보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합리적 행위자 유럽 통합 진행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회원국의 정책 선호가 국내 정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과정을 본다 3단계 통합이죠 3단계 1단계가 국내 정치를 통한 선호 형성 2번째가 국제협상 3번째가 조약체결 통합조약체결 3단계입니다 유럽 통합을 참여하는 것이 참여국의 공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관주의 계획입니다 정부관주의는 자신의 안보전략이죠 국가가 주도하는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자율 공력과 자율성을 오히려 강화한다고 보는 것이죠 국내 정치 영역에서 발생하는 국가 선호 형성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죠 국가 통합을 둘러싼 전략적 협상을 주도한다 2단계죠 그래서 현실주의적인 이론이다 자유주의적 정부관 정보관주의가 현실주의인데 국내 정치를 본다 자유주의적입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로 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석이론이죠 올해 그 마르크스주의가 두 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근대와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여 세계 체제론에 이론 적도들을 제공하였다 근대와 이론 내 인론 정석이론 왜 인론 세계 체제론에서는 이제 뭐 중심, 주변, 관계 이런 것들에 이론이 이제 영향을 주신 것이고요 라울 프레비시는 정석구조 탈폐를 위해서 사회주의의 전환표성을 정했다 정석이론가들은 강경파, 온건파 나누셔야 되는데 사회주의 전환은 강경파 입장입니다 여기서 프랑크가 대표적이죠 라울 프레비시는 온건파입니다 후진국의 경제발전은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되는 세계 자본주의 구조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봅니다 왜 인론 그래서 착취구조에 들어가 있으니 착취가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카르도소는 주변부의 국제체계 편입으로 정석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카르도소 정석적 발전론 그래서 이것은 뭐 조금 쉬운 집토끼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정석이론은 지금은 폐기된 이론을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문제풀에 담겨 있어서 그런 거에요 예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럽연합기관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유럽 이사회 은 상임의장 정부 수반 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고요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은 투표권은 없습니다 정부 수반은 27명이 되겠죠 집행위원회 입법안을 제안하며 정책 집행을 책임진다 핵심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 제안권을 집행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회원국 의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 또는 총리가 승인한 의원들로 구성된다 유럽 시민들의 직접 선거로 구성을 하는 거 아시죠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법과 조약을 해석하고 판결 유럽연합기관에 대해서 매우 쉽게 내시려고 한 것 같고요 난민 문제에 옳지 않은 것은 난민이 몇 년 전에 출제됐었거든요 난민 죄악의 내용도 나왔고 좀 자세히 나왔었거든요 문제를 풀에다 만들어 놓으신 걸로 생각되는데 이거 뭐 국제법을 공부하시면 그냥 맞추는 문제 같거든요 난민 집협약에 따르면 난민 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써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서 집단의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가 우려되어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인종이 된다 등은 아마도 무국적자 때문에 등을 넣은 것 같아요 난민 지휘의 의정서는 난민 지휘관의 협약을 적용 대상에서 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 결과로써 도전하는 시간적 제한을 해제하고 보호대사항을 확대했죠 아프리카 단결기구는 60년대에 발생한 대량 난민사태 이후에 아프리카 난민 문제에 특수한 측면에 관한 협약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국제법책에다가 박스에 자세히 적어놓은 부분이죠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교훈 기본서에 있는 것은 빼먹지 말고 다 보자 이런 거죠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 98년이 아니죠 92년에 협약에 가입했고요 난민법은 2013년입니다 2013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관련 조약들은 언제 만들었는지 우리나라 언제 가입했는지 이런 기초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단순 암기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미권 지정학에 속하지 않는 이론은 이게 제 책에 보시면 그 지정학을 분류할 때 독일계와 비독일계 이렇게 나누고 독일계 비독일계 나누는데 그걸 낸 것 같아요 라첼이 독일 독일 학자입니다 나머지는 영미권 학자죠 맥킨더 머헨 미국인가요 미국이고 그렇습니다 스파이크한 영국이든가 그래서 해설해 보시고 그래서 일본 라첼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어 해설이 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공부 많이 잘하는 표고마 1등 학생도 어려워 하고 라첼을 제가 찾아서 독일 그러니까 뛸 듯이 좋아 했습니다 올해 합격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독특한 문제다 그 사상가도 그렇고 좀 그래서 좀 그 나왔던 사람들은 자세히 봐야 되는 거나 이것저것 이것 그것 자세하게 그렇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는 이런 내용들 내용들도 자세하게 책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중국 휴진빅 정부가 제시한 대외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주권평등 문명간 대화 상생협력 분쟁의 평화제결 등을 핵심 내용을 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 비전 제시 시진핑 2기 때 이야기죠 국가관계를 제로성 개인관계에서 위인위인 관계로 대체하기 위한 보편적 규범을 마련하고 그런 경우를 진행하는 신형 국제관계를 제안했다 이것도 2기 때군요 1기 때는 신형 대국 관계라고 그러죠 1기 때는요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다른 국가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화평국을 주장했다 후진타워 땐 가실 겁니다 그래서 1번 중국의 영향력을 주변국과 그 너머로 연결하는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인 일대일로 추진 1기 때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 이야기는 정책 전략 기조를 잘 물어보는데 여기도 기조를 틀리게 냈습니다 다음 18번 중국 대만에 대한 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반분열 국가법 1국 양재 9.2 공식 9.2 공식이 항상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9.2 공식 1중 각표 1중 각표 1국 양재는 등서평이 제안하고 제시했고 공식 중국의 입장인 거 아실 거고요 반분열 국가법 후진타워 때 만들었습니다 타이베이 법안은 2020년 2020년 3월 달에 트럼프 때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법이고 그래서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좀 순화시키기 위한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도움을 주자는 내용의 법이 되겠습니다 타이베이 법안도 이것도 처음 나왔죠 9.2 공식 1번 3번 4번은 처음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시사 문제 아시겠죠 중국 대만 관계 시사 문제잖아요 항상 싸우는 동매죠 냉전 종식 기효로 러시아의 무력에 의한 국제정치 현상 변경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 시사 문제죠 올해 이제 문제를 보면 시사 문제를 많이 내시려고 한 것 같아요 조지아,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뭐 동맹을 침고했을 리는 없으니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베스트 팔렌 조약은 하도 많이 나와서 내용이 나올 거라고 그랬었죠 30년 전교전쟁을 마무리하는 평화조약이고 네덜란드 독립했고요 스위스도 독립을 이때 처음 했습니다 외부 관섭 없이 자기 영토를 다룰 수 있는 권리 군주의 권리죠 군주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베스트 팔렌 조약 오스나 브리크 조약과 민스터 조약의 총칭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은 특히 이제 칼뱅파죠 칼뱅파 국가들이 가톨릭 국가들과 동동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칼뱅파 기독교 신부학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합의가 되겠습니다 네 승리했다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항상 누가 먼저 개시했는가 를 가끔 물어보거든요 자 동서독 통일 늘 나오는 거였죠 72년입니다 연도 들렸네요 2년 동서독 기본적으로 체결하고 상주대표부 설치했습니다 분단 시기 서독은 동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통일 의식 교실을 위해서 정치 교육을 실시 저것은 뭐 몰라도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90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 근무 참여 회담에서 독일 통일의 합의에는 조약을 체결했다 독일이 당사자 하지 않습니까 4 플러스 2 4 플러스 2 회담에서 조약 체결하고 통일을 승인하게 됩니다 통일 후 통합 과정에서 볼법형의 청산 작업 그러니까 동독 공무원들이 고문도 했고 그랬겠잖아요 그런 문제고요 재산권 문제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의 재산을 구교했기 때문에 돌려 줄 것이냐 금전배산 할 것이냐 이런 문제고요 통일 비용의 문제 예상보다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또 동서독 주임과 갈등 이런 문제들은 또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해설제 자세히 써놨으니까 내년 대비하신 분들은 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수가 있어요 항상 기출 플러스 알파를 생각을 하시고 기출을 보시고 뭐가 확대될지 생각을 하시고 생각만 하시면 안되겠죠 찾아보시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꼭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3번 동아시아 지역 협력 오른 것은 어렵게 느껴졌다고들 하시던데 잘 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아셈 네 제가 항상 설레이던 논점 이라고 그랬었죠 아셈 나왔습니다 예 요게 95년 합의된 거 맞아요 96년 출범인데요 95년에 합의하고 96년에 방콕 선언으로 출범합니다 틀린 것은 뒤에 문장입니다 아세안과 유럽연합 회원구간에 에 경제 문제에만 초점을 두었다 어 이거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인 협력에 대한 겁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유럽 그냥 유럽 유럽 국가들 간 그랬으면 좋겠는데 유럽연합 그래도 약간 애매하지만 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포함되니까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일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시아 통화 기금 창설 제안했고 맞죠 미국이 반대해서 무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신 미야자와 플랜을 미야자와 구상을 제시했고요 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 과정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미국을 포함한 비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끝까지 반대했다 어? 끝까지 반대했나? 이럴 수 있는데 반대했으면 참여를 못했겠죠 여러분들은 미국, 러시아가 2010년에 가입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공부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했으면 못 갔을 텐데 그래서 약간 3번은 디테일한 논점이긴 해요 근데 기존 지식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가입을 했다 그럼 끝까지 반대 안 했겠죠 가입했으니까 4번 논점은 이제 좀 디테일 하죠 미국은 2009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이게 가입하고가 정확합니다 이 조약은 75년에 체결한 거예요 쟤네들이 미국이 가입을 한 거죠 2010년 2010년 미국 영토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것은 맞는 문장인데 사실 4번은 좀 어렵게 내려고 한 거예요 한 건데 일단 오바마 행정부 시기 정책을 생각해 보면은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1번 2번 3번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남아도 알 수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틀린 것에 대해서 나만 착각하는 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좀 어려웠었어요 어려운 문제로 제가 꼽았어요 탈린 정의 국제관계에 옳지 않은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높였다 네 집톱기죠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2008년 G20 재문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담이 있었고 정상회담은 처음 개최가 되었습니다 2009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첫 번째 브릭스 정상회담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에 참여했다 브릭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두 개가 트렁으로 보여지는데요 2009년은 러시아의 에카테린 브루크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열렸어요 주요 정상회담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아공은 2010년에 가입을 했죠 여기는 그런 남아공이 업저버 등으로 갔을 수도 있어서 애매하긴 한데 일단 멤버 기준으로 보자면 남아공이 안 갔겠죠 남아공이 2010년에 정식 가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아공은 제가 다시 보니까 애매해 보이고 앞부분이 확실하게 틀렸죠 2009년 러시아이기 때문에 브릭스가 나올 것 같았고 좀 자세하게 정리를 같이 했었죠 맞췄기를 바라고 미국은 영내의 포괄적 경제 동반 협정이 참여 안 왔죠 중국은 환대평양 경제 동반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다만 CPTPP에 가입을 주장을 했죠 가입 신청을 했지만 어쨌든 참여한 것은 아니니까 25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페르스타임 문쟁 이것도 시사를 반영한 문제입니다 15년 맥마흔 후세에서 하는 아랍이 대오스만 제국과의 전투에 참여하는 대가로 아랍의 독립을 승인하고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아랍 측에 유리한 선언이고요 벨퍼 선언과는 조금은 상반됩니다 1917년 국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오스만 터키 지배 지역이에요 원래 전쟁 과정에서 영국이 터키와 전쟁하고 승리합니다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를 했죠 보통 11년은 벨퍼 선언 나오는데 저게 처음 나왔어요 41년 말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두 지역인 유대국가와 아랍국가로 분할하였다 주체가 틀렸어요 유엔이 유엔 총의 결의를 통해서 한 겁니다 영국이 이게 골치 아프니까 유엔에다가 이관해서 유엔에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예상보다 많은 영토를 갖게 되면서 전쟁이 난 겁니다 48년 이스라엘 아랍국 전쟁 1차 중동전쟁인데요 이스라엘 영토는 건국 휴전 보다 더 확장 되었다 확장 되었나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 승리했다 그랬죠 당연히 기존의 영토가 더 확장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출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이 문제도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 같고요 초대선님 맞추셨습니까 예 장하십니다 저 어려운 문제 맞추셨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25년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파트는 이해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올해가 사상을 보니까 약간 암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학자가 늘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긴장하는 부분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학술서를 중심으로 서치를 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면 좋은데 가성비가 떨어져요 안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기본절시 보시고 제가 정리해서 전달 드리는 거 보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슈 파트는 기출과 최근 시사가 중요합니다 기출 시사를 심도 있게 정리하여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그래서 썼놨네 가지치기 원점에 대해서 입혀야 되고 시사 이슈를 보면서 출제될 테마들을 예측해 보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사는 딱 그 사건도 나오지만 그 사건과 지금 사건과 연관된 이야기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대비해 드립니다 외교사는 기출 테마를 심도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반적 흐름을 최대한 잘 정리 오래는 안 나왔는데 보통은 전반적 흐름 정리가 주로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테마나 암기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본서나 요약집을 단권화하여 최대한 반복해서 학습해야 됩니다 사실 요약집이 제일 좋은데요 1년차들이 막 이렇게 뭐 단권화를 많이 하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년차들은 기본서를 열심히 보시고 또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단권화 할 여건이 되시기 때문에 단권화 하셔가지고 보시는게 훨씬 더 좋습니다 기본서 쓰는 것은 1년차들 한계 때문에 제가 써놓은 것이지 더 좋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한권으로 모아서 반복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구조적이고 즉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틀 스터디나 실강 등을 형성해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 이제 지난주 개강한 순환반이나 또 11월 16일날 개강하게 될 패권 반에 오시면 구조적으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험님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15 18 20 21 21 22 22